괜찮아 괜찮아. 김동현 길게 걷어 탑니다. 모태범. 걷어내고 있습니다. 영철. 헤딩으로. 머리에 혼나겠다. 헤딩, 헤딩. 나이스. 홀 잡고. 틀립니다. 영철. 나이스, 나이스. 헤딩, 헤딩. 선혁이 아파. 오른쪽 측면. 반대쪽. 슛. 마무리가 안 됩니다, 머드리. 마무리가 안 됩니다. 마무리가 안 되지. 머드리가 지금 두 번의 슈팅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공격적인 모습이 나고 있다는 건 페이스가 말리지는 않았다. 아직 살아난 희망이 있다. 아직 경기 시간 많습니다. 네. 아직 뭐 시간 많아요. 차 한결. 양준혁. 뛰어 줘, 뛰어 줘. 뛰어 줘, 뛰어 줘. 여홍철. 여홍철. 빠져, 빠져. 양준혁. 바로 걷어, 바로 걷어. 앞으로. 중간 카트. 모태범 너무 기다렸어요. 우리 27년차 기장님 아닙니까? 레이디스 앤 젠들맨. 올려, 올려, 올려. 롱킹. 헤딩으로 박문수 기장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안쪽으로 이만기. 찬스, 찬스. 슛. 어디로 찹니까? 어디로 찹니까? 형택이 급하다. 형택, 형택. 아무도 잡아서 해야 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아무도 없는데. 안감독에게 한 소리 듣는 머들이. 예, 예. 형,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 형님, 망경립 뒤에, 뒤에. 자, 영홍철이 계속 주문을 하죠. 저러면 굉장히 보기 좋은 자세입니다. 자, 영홍철. 진정호에게. 이형택. 패스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형택. 이형택. 아, 도전했습니다. 네. 홍철이 형. 홍철이 형, 좀 더. 자, 안쪽으로. 진정호 줬습니다. 좋아요, 뒤쪽에. 이봉주. 이봉주. 진정호에게. 좋아요, 진정호 잘 봤습니다. 뒷쪽. 좋아요. 여유가 조금 생겼죠? 네. 저희에게도 패스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이형택. 이봉주에게. 이형택. 아, 이형택. 자, 뺏겠습니다. 자, 그러나 깊었습니다. 김동현의 슈퍼 세이브. 이게 무슨 슈퍼 세이브입니까? 대단한 판단력이었어요. 그게 무슨 슈퍼 세이브입니까? 잘했어, 잘했어. 대단한 판단력이었어요. 잘했어, 잘했어. 슈퍼 세이브입니까? 엄청난 판단이 굉장히 위협적인 슛이었는데요. 아, 이게 슈퍼 세이블로 보시는 거예요? 순간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돋보이네요, 우리 김동현. 슈퍼를 너무 남발하시네. 흐흐흐흫. timeigi 가사 장장에서